아, 근데 뭐 싹 다 빠지는 것만 제가. 왜 이렇게 안 드세요? 아, 팀장님 근데 이 맛이 없으세요? 나들이. 예? 최근에 잡고리 한다던데? 예. 예? 아니요. 나들이 뭐 봐. 진짠 그때 걸린 건가. 그래? 검은 머리 짐승인가? 뼈를 묻어버리겠습니다. 거다드리는 게 아닌데. 아닙니다. 팀장님 제가 사실은 저희 회사에 그 큰 애정을 가지고. 마! 꼭 이 직만이 손고개 지름질은 아냐? 그 놈이 잡코리아. 제가. 제가 좀. 팀장님? 코리아는 지금 잡코리아 중. 이직을 리스펙트 잡코리아. 자리 잡고 부르끌에요? 걷어 만지십시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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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